인사동 옛날에 인사동에 저희 공부하러 가서 학원 등록해놓고 배우진 않고 매일 게임하취고 했는데 그럼 어깨나 머리 배우신거예요? 거기서 학원에서 같이 기본을 하고 기본을 하고 1500명을 가져올 수 있는 제자들 학원생 지금까지 나간게 1500명이 나왔대 영어로 해서 이걸 다 파줘야 되잖아 아우 진짜 지겨워 이거 지금 번거로움 있어 알겠네 지금 심장해 갈 것이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 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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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아 아 아 아 아 으 2부에서 만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